안녕하세요 저희 제본 2개 해주세요 제본 2개요? 13,000원 결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진 찍을 수 있으세요? 어? 선배님 사진 찍어달래 아 네네네 오세요 하나 둘 셋 네 아 네네네 아 네 야구 재밌게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네네네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아 아 안녕하세요 사인 좀 해주세요 아 사인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실 텐데 잘 못 알아봤나? 근데 이게 맞을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 몰랐나보다 그리고 설마 했겠죠 그렇죠 위에 이분이 여기서 이러는 거 안녕하세요 진짜 팬인데 저거에 사실 굉장히 기뻤어요 마스크도 쓰고 있고 그냥 뭐 이렇게 못 알아보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사인해달라고 했을 때 정말 앞으로 더 열심히 사인을 해드려야겠구나 그런 마음까지 생겼던 것 같습니다